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찾았다. 또 한 마리 어디 갔노? 찾았다. 혹시 너희 둘이 부부가? 서로 쳐다만 보냐? 아이고 예뻐라. 이름이 뭐냐? 엄마야 가버렸다. 이름 물어보니까 이런 말 안 해주려고 날아가버렸네. 여기는 일산해수욕장입니다. 수영하시고싶은 분은 호떡떡가 있어. 퐁당 퐁당 첨벙첨벙해 보이소. 아 저분들이 아까 저번에 저기서 버스깅 하시던 분이네. 저 강아지 보니까 알겠다. 옷 예쁘게 입고 있네. 어 몽몽아. 이름이 몽몽이가 아닙니다. 우와 아까 그 예쁜 새들이 어디 갔노? 우와 물 맑고 좋네요. 음 예쁘다. 저거를 파래. 여기 허당이 보면은 쏠랑 하면서 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고동 쏠랑. 해삼 쏠랑. 낙지 쏠랑. 음. 밝긴데. 심마니 투망님도 아마 쏠랑. 요렇게 하실 끼고. 음 좋다. 더 가까이. 바닷속에 뭐가 있는가. 아아아아. 마식이 없노. 음. 잔잔한 파도. 마일리 예쁘노. 하나님 솜씨 왜 이리 예쁘노? 돌 돌 위에 파란 이끼가 참 예쁘네요 파란 모자를 쓴 것 같네 모자 안 선 애기들도 있고 모자 신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쟤네들 저렇게 된거는 파도가 저 후에까지 왔다는 얘기네 와 예뻐라 소중한 자연 뭐가 안된다는 얘기일까요? 이게 미역인가 이게 뭐지 이게 미역인가 이게 뭐지 인가 미역 맞네 미역밥 끼려면 되겠네 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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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에 가도 된다. 아니다 코앞인데 무슨. 이거 낚시 이거 치우고 가야지 바닷가. 아 알았다. 아주 멀었다. 런다. 똥도 아닌데 어떻게 끊노? 촬영하는데. 와 저기 일가족이 바닷가 놀러와가지고 아이고 나름 있어서 걷는 것 같노. 진짜 보기 좋네. 나란히 나란히 걸어옵니다. 바다는 너무나 아름답고. 바다하고 하늘하고 만나는 곳. 수평산. 출렁다리. 여기저기 출렁다리 맞자 저기. 지금 다니는 사람 있나 보자. 출렁다리. 똥또한 사람은 못 올라가는 출렁다리. 오 사람들 움직이네. 저 출렁다리 지나가갖고 저기 사람들 있네. 아이고 좋다. 우와. 우와. 아름다운 저요. 아이고 카메라가 너무 많이 흔들리네. 너무 클로즈업을 했더니. 아 예쁘다. 저기 미역을 걷어서 미역국을 끼리자. 여보. 여보 먹고 싶으십니다. 멍멍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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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남아. 또다. 미남아. 초롱아. 미남아. 미남이 다니고 초롱이 다니고. 알바디. 알바디 까꿍. 안녕. 바람 불어서 가야 되겠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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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일산 해수욕장의 해수욕장이었습니다. 안녕. 아름다운 울산이었습니다. I love 울산 일산지 해수욕장. 돌돌도 안녕. 또 보자.